사기? 품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단이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? 사조 진현필 내 손으로 수갑 채운다 넌 원네트워크 전산실장 박장군 그 전산실 위치에 진현필 로비장군 두기면 된다 그것만 생각해 아유 재밌겠네 우리한테 빨대 꽂은 거 아니야? 어 세계들 나오시네 간부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더라 튈춤이 단단히 하고 있어 잘 감으니까 감겨드려야지 시작해 박장군 어디로 튈지 몰라 진짜 사기꾼은 거기 계셨네 나 내 구경은 세상 뒤집으실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? 이 자식들 선을 넘어버렸어 나라고 못 넘을 것 같아?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